4 years business leaders and politicians have portrai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jobs as mutually exclusive 당연히 수년 동안 이렇게 되겠죠 비즈니스 리더는 여기서 기업주라고 해석해 기업주와 정치가들은 현재로 표현했네 have portrait, 묘사해왔다 portrait, portrait 묘사 환경 보호와 jobs, 직업 또는 일을 상호 exclusively 벡타적인 것으로 묘사해요 로서의 뜻이든 순서대로 갈게 Pollution control protections of natural areas and endangered spaces and limits of use of non-renewable resources they claim will choke the economy and throw people out of work 끝까지 한 번 다녔네요 공해 방지라고 해서 봤는데요 Pollution control 공해 방지 그 다음에 자연 구역의 보호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 그리고 non-renewable이라는 건 재생 불가능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한 이 오늘 뭐뭐에 대한 이만큼이 싹 다 주어거든? 이만큼이 싹 다 주어야 커머 커머니까 껴들여 봤잖아 그들이 주장하기를 공해 방지 자원, 자연 구역과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보호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한 이것들은 초크는 원래 숨이 막히게 하던데 이것들은 억압하다 경제를 억압하고 사람들을 직장으로부터 내던져 버릴 것이다 결국 through, out of work는 뭐가 되겠어? 실직하게 하다 이렇게 쓰지? through, out of work는 실직하게 하다 직장으로부터 내던져 버리는 거니까 이게 바로 상호 배타적인 거라는 거야 좀 이해 한번 잘해봐 기업이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기적이지 적게 투입해서 많이 만들고 적은 돈을 투입해서 비싸게 팔고 이게 기업의 목적이란 말이야 돈 많이 버는 게 근데 공해를 방지해요 기업이 그리고 자연 구역과 멸종 위기에 처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보호한다고 해봐 자기가 내 맘대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겠지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한 이것도 제한이잖아 지내 맘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이런 규제가 없으면 너무 좋잖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존하고 보호하다 하다 보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이 대량 해고와 실업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기업들과 정치가들의 입장이었단 말이야 특히나 어떤 정치가들의 입장이었어? 시장 경제에서 자유주의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런 정치가들이야 이런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수는 알지 그게 바로 시장 강의들이야 내버려 둬라, 정부가 주재하지 마라 즉, 외 쪽에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돼 주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산 활동은 어떻게 된다? 기업의 생산 활동은 위축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해고와 실업은 높아진다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재가 그러면 거꾸로 없어지면 생산 활동이 높아져서 많은 고용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업은 감소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펴는지 알겠지? 설명도 충분히 하고 있어 Ecological Economist Dispute Disclaim However 이거는 생태경제학자들이지 생태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경제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 신자유주의라고 해도 돼? 정치적으로는 이런 자유주의 경제학을 신봉하는 정치인들이지 특히나 보수 정치인일수록 이걸 신봉하거든?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이런 걸 신봉해 그런데 얘네하고 대조되는 사람들이겠지 이거는 이쪽 경제이론과 대조되는 경제이론이겠지 생태학적 경제학자들은 Dispute, 반론을 제기하다 이의를 제기한다, 반박한다 이런 뜻이야 이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반대되는 거잖아 지금 C번으로 넘어갑니다 대열 스터디스 이때 딱 봐도 대열은 누구겠어 아까 Ecological Ecological Economist가 되겠지? 얘네들이 될 거 아니야 생태경제학자들의 연구는 보여준다 Only 0.1% of all large-scale layoffs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years were due to government regulations 이건 large-scale이니까 대규모 이런 뜻이고 레이오프는 해고라는 뜻이야 미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0.1%의 대규모 해고들 이렇게 됐지? 대규모 해고는 이게 주어야 What due to? 뭐 뭐 때문이었다 Due to?는 Because of all 똑같죠? 정부의 규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Environmental protection They are not only is necessary for a health economic system But it actually creates jobs and stimulates business 환경 보호 자, 그들이 주장하기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나동네이버드 올소비집 멀리 봐야 돼 근데 올소비 없은 거야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뭣도 만들어낸다? 직업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촉진시킨다 아까 위에서 주장하면 규제가 높아지면 어떻다고 했어? 생산활동이 위축돼서 해고가 많아진다고 했지? 응 그런데 실제 까보니까 정부의 규제 때문에 대량 해고가 일어난 건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0.1%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해고나 대량 취업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99.9%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정부 규제 정부 규제가 환경 보호하는 게 정부 규제일 거 아니야? 환경을 보호하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사업도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기업주나 그 다음에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다 리사이클링 포 인스턴스 예를 들어 재활용하는 것은 makes more new jobs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다 무엇보다? extracting low materials 추출하다는 뜻이지 이건 그냥 원재료라고 하는데 원재료 또는 원자재 원자재를 추출하는 것보다 뭔 말일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게 더 많은 직업을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더 좋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문법 하나 살피면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어 재활용하는 것과 원자재를 추출한다는 것은 그냥 새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렇지 병렬이지 같은 형태끼리 비교해야 되지 동명사 동명사끼리 비교하는 거야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recycled goods are more expensive than those from low resources 이것은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활용된 제품들이 더 비싸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보다 즉 원자재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원자재로 나오는 건 그냥 새로 만드는 거야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럼 이 dos가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그렇지, goods가 그렇지 앞에 복수니까 여기도 that로 받으면 안 되고 dos로 받아야 되겠지 여기는 또 숨어있는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라는 게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 재활용, 그냥 새로 원자를 추출해서 만드는 것하고 재활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거는 사실 재활용했을 때 더 비싸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 더 비싼 원가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싼 것도 있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재활용했을 때 더 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의 의미가 아니야 부분부장입니다, 부분부장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재활용하는 게 더 비싸기도 하고 어떤 거는 싸기도 하고 이 말이죠 자, 우리는 단지 대체하다 이렇게 시거든 대체하고 있다 그 다음에 Substatut to A4B A를 비록 대체해야 돼요 재활용센터에 있는 노동력을 뭘로? 에너지와 거대한 기계로 배치하고 있다 사용되는 에너지와 기계지? 과학 분수로 꾸며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새로운 재료를 Extract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리고 먼 지역에서 다시 깔끔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단지 먼 지역에서 새로운 재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커다란 기계로 기계로 노동력을 기계로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어떤 노동력? 리사이클링 센터에 있는 노동력이지 답은? A10이죠 그럼 어! 한 20분 하십분 하십분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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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ppropriate prediction means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to a greater degree of apparent accuracy that suits the context. 이건 부적절한, 부적합한, 해답돼서 부적합한으로 하고 있어. Tradition은 정밀성입니다. 부적합한 정밀성은 의미한다. Giving information or figures. 정보나 이거는 수치가 되겠죠. 자, 수치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정도의 apparent accuracy라는 것은 명확한 정확성이라고 하지. 명확한 정확성. 명확한 정확성을 무엇보다 이것은 상황에 적절한 것보다 다시 깔끔하게 해석하면 부적합한 정밀성은 상황에 적합한 것보다 더 큰 정도의 명확한 정확성. 어떤 정보나 수치에 더 큰 정도의 명확한 정확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문법을 원하면 윈도 목적의 자리에 동명사를 주셔야 합니다. 수분양사만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Advertisers open use the result of a survey to prove what they say about their product. 자, 여기 이 말.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딱 봐도 주제문이긴 한데 뭔 말인지 하라고 그러잖아. 빨리 예문을 들어줘야지 머리가 개운해지잖아. 그림을 그려야지. 자, 광고주들은 종종 사용한다. 자, 어떤 survey. 조사의 결과. 설문의 결과를 사용한다.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To prove. 증명하기 위해서. 자, 그들이 그들의 제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감았지. 우리 제품의 살균량은 99.9%입니다. 임상실험 결과 몇 퍼센트가 미백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때때로 they claim. 그들은 주장한다. A level of prediction not based reliable on evidence. 어떤 정밀성의 수준을 주장하지. Reliable는 그냥 확실하게 뭔데? 확실하게 어떤 evidence, 증거를 기초로 하지 않는 정밀성의 수준을 주장한다. 그래서 if a company selling washing powder claims 95.45% 그래서 한 회사인데 현재 분사죠? 이거는 가루 세제라고 해서 하면 돼요. 가루 세제를 파는 한 회사는 주장한다. 95.45%에 영국 성인들이 agree. 동의했다고. 여기는 참 속사 대신 생각되어 있는 거지. 이 가루 세제는 what is whiter. 더 하얗게 빤다. 어떤 다른 것보다. 더 하얗게 빤다. 그리고 나서 this level of prediction. 이 정밀성의 수준은 is clearly inappropriate. 분명하게 부정확하다. It is unlikely that all British adults were served 자, 그래서 뭐 뭐 할 것 같지 않다고는 뭐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야 모든 영국 성인들이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거꾸로 하면 큰 애는 모든 성인들이 조사 모든 영국 성인들이 조사, 돼지, unlike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the results are based only on a sample and not the whole calculation 그 결과는 뭐를 기초로 하고 있다 오직 샘플, 이건 표본이야 표본 어떤 표본만을 기초로 하고 있고 전체 인구를 기초로 하는 건 아니다 자, at the best the company should be claiming that over 95% of those asked the agreed that their powder washes whiter than any other 그러니까 최선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회사는 이렇게 주장해야만 한다 어떻게? 자, 95% 이상의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지? 사람인 사람이 또 에스크드가 꾸며주잖아 질문을 받은, 설문을 받은 95%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들의 세탁 가루 세대, 가루 세대가 어떤 다른 것보다 더 하얗게 빨았다고 뭔 말 하는지 알아? 자, 항상 이런 통계가 나오면 까는 게 있어 아까는 영국 국민의 95.45%가 더 하얗게 빤다고 동의라고 했지 근데 이 95.45%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라고? 샘플에서 나온 수치라고, 샘플 전체가 아니고 샘플 이거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하지 표본 위에는 뭐가 있어? 통계에서 모집단이 있다고 하잖아, 모집단 모집단은 전체를 대상으로 안 돼 근데 마치 95.45%의 영국 국민이 아까 그렇게 표현했잖아 꼭 모집단, 전체를 싹 다 조사해가지고 모집단의 95.45%가 더 하얗게 빤다고 동의한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에스크드 하나 붙여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표본만 추출했으니까 모집단에서 그래서 설문을 받은, 질문을 받은 즉 이렇게 표현하면 표본도 있다 일부분이지? 전체 인구 중 일부분 이걸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얘네들 중 얘네들 중 95% 이상이 이렇게 더 하얗게 빤다고 동의했다 이분 심지어 The whole population had been served 전체 만약 인구가 조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To have given the result to two decimal points would have been observed decimal 포인트는 소수점이라고 나오지 To have pp야 이게 주어거든 그 결과에 소수점, 소수 둘째 자리를 주는 것은 아마도 이상할지 모른다 The effect is to propose a high degree of scientific prediction in the research 자, 그 결과는 Propose는 제안하다도 있는데 이때는 의도하도록 쓰여 의도하다 도어로 쓰였지? 의도하는 것이다 높은 정도의 과학적 정밀성을 그 연구에서 그 연구에서 Frequently however 그러나 때때로 In appropriate prediction is an attempt to mask the unscientific nature over study 자, 부적절한 또는 부정확한 정밀성은 뭐의 시도이다? 마스크는 가리는 거니까 숨기기 위한 시도지 비과학적인 이런 연구의 성격을 숨기기 위한 시도이다 자, Advertisers 광고주들은 종종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With blank 이렇게 됐어 뭘 받은 정보여? 그렇지, excessive 과장된 sufficient 충분한 reasonable 합리적인 이렇게 하지만 It can be considered 자, 그것은 이렇게 여겨지거나 생각되어 질 수 있다 뭐로? Intention to consider lack of black their research Intention은 이게 바로 의도직 숨기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다 뭘 숨길까? 자, 그들의 연구의 어떤 것의 부족이야 당연히 정확성 또는 신뢰성의 부족이지? 응 1번? Reliability, 신뢰성, 퍼플랄리티는 뭔 뜻인 거 아니? 인기야 인기야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는? 인터그리티는? 진실성 어벨어벨어빌리티 유효성 이렇게 유효성 진실성 유효성 됐습니다 비록 유기체죠 인터렉트 비디는 상호작용하다니까 그들의 환경 또는 주변과 상호작용한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면에서 Certain factors may be critical to a particular species success 어떤 특정한 요소들은 중요할지 모른다 뭐에 특정한 종의 성공이다 이 종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요소가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success라는 건 생존이야 생존 종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부족이나 아니면 부재잖아 부재 그러니까 이때는 결려가 되거든 없는 것 멋지게 해당하면 결려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없는 거지 부족이나 없는 것 자 이 요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은 당연히 제한한다 그 종의 성공을 즉 생존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따라서 This is known as a limiting factor 그것은 뭐뭐로 알려지다 이런 뜻이지 뭐뭐로 알려져 있다 자 제한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limiting factors can be quite different from one species to another 자 이 제한하는 요소는 다를 수 있다 from이죠 꽤나 다를 수 있다 종마다 from HB니까 자 더 limiting factor for many species of fish is the amount of dissolved oxygen in the water 자 이런 제한 요소 많은 어류지 어류종에 있어서의 제한 요소는 자 dissolved oxygen 용존산소야 물에 녹아있는 산소죠 자 물속에 용존산소 의 양이다 자 in a swiftly flowing tree-lined mountain stream the level of dissolved oxygen is high and soft provides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rout 됐습니다 자 swiftly 급하게 흐르는 그리고 tree-lined 나무가 늘어선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늘어선 나무가 늘어선 산에 있는 신의 물이니까 그냥 계곡물 정도로 보면 되지 이 계곡물에서 용존산소의 이런 수준은 높다 그리고 그래서 제공해준다 favorable favorable는 호의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유리한 환경을 누구에게? 송어에게 에스 더 스트링 컨티뉴스 다운 더 마운틴 자 그 계곡물이 계속해서 산을 내려올 때 더 스티븐스 오브 더 슬로프 디크리스 그런데 이 경사의 가파른 정도지 경사의 가파른 정도는 디크리스 감소한다 됐어 자 컨버 다음의 위치니까 개성용법이지 컨버 다음의 됐은 안되고 which result in pure lofiz where the water trumbles over rocks and becomes oxygenated 자 그리고 그것은 result in 이러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야 더 적은 급류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경사가 가파려지는 게 이게 점점 완만해지면 급류의 급류는 줄어들겠지 급류는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더 워러 텀블스 오브 락스 자 물은 텀블은 굴러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소 바위들 위로 굴러떨어지고 뭐가 되거래? 산소화된다 옥시저네이트는 산소화되다 배경식으로 하나 설명을 하면 아까 마우치 스트링스라고 했잖아 개국물이라고 했는데 송어가 우리나라에서 또 어디에서 많이 나냐면 가평이 이런 데서 많이 나와 가평이 어디에 있냐 대국물 지도를 놓고 보면 테블스 산맥이 있잖아 가평은 이쪽쯤에 있어 이쪽쯤에 경기도에 있는데 이쪽쯤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 산이 어떻게 돼? 경사가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지 여기가 동해로 가고 여기가 서해로 갔을 때 그렇지? 이렇게 완만하게 좀 그릴게 일부러 과장되게 자 가평 쪽에서 이게 가평이네요 가평 쪽에서는 급류가 많아지지 근데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지? 완만해지지 가파름의 정도가 줄어드는 건 급류도 줄어든다는 거지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 설명들이 싹 다 이해가 되잖아 자 인어디션 또한 게다가 에스터 스트림 비컴스 와이더 자 그 개울물이 어떻게 돼? 더 넓어지면 이렇게 됐지? 자 가면 갈수록 여기다 지금 지리시간에 배웠던 걸 활용을 해봐 자 급류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급류가 떨어지는 곳은 물길이 좁아 생각보다 근데 완만한 곳에서는 물길이 넓어 그래서 이걸 하천의 삼류라고 하고 이걸 하천의 중류라고 하고 하천의 하류로 갈수록 하류로 갈수록 큰 강이 발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해 쪽으로 흐르는 큰 강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 한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원도 쪽에 강이 발달했다고 들어갔어? 한 번 들어갔잖아 The canopy of trees over the stream usually is thinner 이렇게 있어요 canopy라는 것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지붕 모양으로 우거진 것 이렇게 되거든 지붕 모양으로 우거진 것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그냥 우거짐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우거짐 나무의 우거짐이지 나무가 우거졌다는 것은 나무의 줄기나 이파리가 풍성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거야 나무의 우거진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어디 위로 계곡 또는 계울물을 계울물 위로 나무가 우거진 것은 보통 어떻게 해야 돼? 더 짧아집니다 가늘어진다 자 comma ing 이니까 분사 부분이죠 allowing more sunlight to reach the stream 자 이걸 새끼동사로 보고 새끼 목적어 이거 보고 얘를 새끼 목적 보호가 되겠지 올라오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추구정사가 되는 거야 더 많은 햇빛이 자 그 개울물 또는 시냇물에 도달하는 걸 허락하면서 그리고 자 이게 또 목적 보호 목적 보호의 병렬 연결이야 추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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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버리지 그 물을 더 따뜻하게 하는 걸 허락하면서 이렇게 물이 따뜻해졌어 하루로 내려올수록 중요한 하루로 내려올수록 물이 따뜻해졌어 그러면 따뜻한 물은 cannot hold as much deserve the oxygen as cool water as one cup as지 그러니까 차가운 물만큼 많은 용연산소를 담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따뜻한 물은 용연산소량이 감소하고 감소 없이 차가운 물은 용연산소량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송어는 가평에선 살 수 있어도 우리 금강에선 살 수가 없는 거지 자 therefore 그러므로 슬로워 플로잉 웜 워터 스트림스 컨테인 렉스 렉스 옥시겐 렌 럿 럿 럿 무빙 쿨 스트림스 여기서 정리한 거잖아 설명을 너무 정황해가지고 딱 비교해서 자 슬로워 더 천천히 흐르고 그리고 따뜻한 이런 시냇물은 더 적은 산소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빨리 움직이는 이 차가운 시냇물이다 그러니까 강 상륙쪽으로 갈수록 용전산소량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지 강 하늘쪽으로 갈수록 용전산소량은 적다 정리 잘해 PC Search as Black Bass And Wally Are Adapted To Search Areas 어류인데 뭐가 같은 거 뭐냐 그대로 블랙 대스나 월 아이 정확히 원투로 모르겠어요 이것들은 적응했지 그와 같은 지역에 왜냐하면 Since 비포스 같은 뜻이야 They are able to tolerate lower oxygen concentrations and higher water temperature 그들은 뭐 할 수 있어? 견디다 tolerate 참다 견디다 더 적은 산소 농도를 견뎌낼 수 있고 더 높은 물의 온도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할게 강 상류 쪽에서는 어떤 어둠이 살았어? 그렇지 트라우트 살았고 강 하루에 살았어 이름도 모르겠는 블랙 배스하고 월아이 이거지 트라우트 하나 able to survive under such conditions 그러니까 송어는 살수가 없어요 어떤 그와 같은 조건 또는 환경에서 그와 같은 조건과 환경은 뭐예요? 따뜻하고 산소 농도가 나고 그렇지 정확하게 말하면 발표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 산소 농도가 나고 따뜻한 물이지 그리고 아나파운드 발견되지도 않지 따뜻하고 더 적은 산소량을 가진 물에서는 따라서 로어 레벨 오브 옥시겐 and 하이 워터 템프러쳐 낮은 수준의 산소와 그 다음에 높은 물의 온도 수온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제한 제한 요소이다 뭐에? 송어의 이것의 제한 요소이다 송어의 뭐에? 생존인데 당연히 송어가 살 수 있는 지역이지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분포 모르는 건 없지 하얄라키노 계급 계층 유테이션이 도련변 이왕 한 거 예외까지 한 점짜리긴 한데 이거 또 풀어볼까 제목은 뭐야 1번이죠 1번이죠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